지금 중국하고는 거의 관계 단절을 하겠다. 탈중국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일본이 좋아해야 되잖아. 그렇죠. 일본은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눈길을 한 번 안 좋아.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몇 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미국이 있으니까 된 거예요. 한미일이 만난 건데 원래는 우리가 하도 일본이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건 비싼데 대통령실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에 닿는 건 약식 정상회담이라도 하자. 양자회담 안 하면 안 된다. 이랬던 거예요. 꼭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그런데 출발하기도 전에 일본은 관심 없다. 그래놓고 실제 가서 니들하고는 안 만나. 이래가지고 약식 정상회담도 없었던 거예요. 못했죠. 처음에는 정식회담 해달라 그러니까. 안 돼. 무슨 정식회담이요. 그러니까 그럼 약식이라도. 그것도 안 돼. 미국이 있는 자리에 거긴 가. 이래가지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한 거고 그것도 20분 만에 끝났고. 20분 했으면 어떤 내용이. 안 보여요. 20분 통역 빼면. 내가 다 종합해보니까 한 가지. 3자 간에 입을 맞춘 거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한마디고. 나머지 발표 시간에 보니까 10분 넘게 발표했거든. 그럼 25분 회담에서 10분 발표 시간 빼고. 그리고 각자 자기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정말 얼굴 익히러 간 거네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국 한 건 탈중국 한다고 얼굴 붉혀. 일본은 아예 얼굴 자체를 안 쳐다봐. 북한은 남북 대화 될 리도 없어. 지금 우리 정부가 고립됐잖아. 고립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가서 만나기만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나오거든. 황홀경에 빠져서 돌아온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오는 날 보니까 신정부 출범하고 보니까 완전히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우리가 고립돼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이게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이제 남아있는 건 한미동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도 더 붙들고 늘어지는 거지. 바지까랭이 붙들고. 외교적 자산이 어느 날 싹 사라졌어.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다자주의, 균형외교로 이렇게 축적해놓은 자산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없네.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자산을 안 써먹겠다고 해버렸으니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 출범한 지 지금 두 달도 안 된 상황인데 자산이 사라져버렸다, 고립돼 버렸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외교라는 게 뭡니까? 외교무대라는 게 뭐예요? 다 잘 지내는 게 외교예요. 그게 아니면 주로 안 봅니다, 군사적으로. 상대방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주변관계 잘해놓자는 거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때도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보십시오.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나고 얼마 있다가 해간보 정상회의하고 G20회담을 연달아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기억납니다. 이때 중국의 후진타워 수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데 후진타워가 8월에 니네 G20회담 10월에 하는 건 못 간다고 통보가 왔어. 왜 그랬느냐. 서해에 조지 워싱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온다. 그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나서 왜 한미가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미 항모를 투입하기로 했거든. 그거 투입하면 우리 서울 못 간다. 이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연락해서 항모 오지 마 이래가지고 이미 항모가 출발을 한 거야. 한국의 서해로.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오지 말라 그런 거야. 얼마나 열받아. 그래가지고 그 항공모함을 오지 말게 하려는 게 중국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핑계대야 되거든. 그때가 6월이라고. 6월 말인데 아이디어를 딱 누가 내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태풍이 동남아에서 올라와서 서해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군사훈련을 연기하자. 이래가지고 일본을 지나오던 조지 워싱턴 호가 야 태풍 서해로 오는데 일로 오니까 오지 마 이래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트냐 하면 동남아로 틀어. 그런데 고기가 태풍 올라오는 길이라서 거기서 완전히 빛 쫄딱 맞고 바람 맞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서해에는 바람 한 점 없이 잠자 해가지고 결국은 조지 워싱턴 호가 태풍 피해 서해안 오고 방향을 동남쪽으로 틀었는데 태풍이 고리 지나가가지고 약이 올라 바싹거리고 여기는 아무 일도 없고 서해에서. 그런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10월에 G20 정상회담은 이제 중국에 주석이 와가지고 무사히 끝났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이때 속이 부글부글 끓겠지. 그랬는데 11월이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훈련 연기한 거 못했던 거 이 실탄 사격을 한꺼번에 다 해버린 거야. 평소량의 몇 배를. 그거 연평도에서 쏴 이래. 그래서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난 거요. 6월달부터 10월까지 넉 달간 중국 자극받을 바가 안 쏜 포탄을 그때 한꺼번에 다 쏘니까 북한이 뭐 이거 뭔 일을 하는 줄 알고 조져 이래가지고 맞대응 사격한 게 그게 그해 11월에 연평도 폭격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그걸 또 명분으로 해서 기어이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호 우린 꼭 가야 되겠어. 중국이 반발하면 더 가야 되겠어. 이래서 11월에 조지 워싱턴 호가 들어와. 그런데 이때는 중국이 말이 없어. 폭격 사건까지 보니까. 중국 중시하다 그 꼴 난 거고.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번에는 또 중국이 완전히 발발 긴 거요. 어떻게든 중국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문제는 잘못 관리된 거고 박근혜 대통령 천한문 막로에 가서 승정일 10병씩 받잖아. 그러니까 원래 보수 정권은 원래 중국하고 처음에 다 잘하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미국의 방해 공작으로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이명박, 박근혜와 윤석열의 다른 점입니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처음 보는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보수 정권과 다른 모습을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다. 안보적 이유 때문에 과거의 보수 정권은 사드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틀어졌지만 안보적 이유 때문에 틀어졌지만 여긴 이유가 없어. 무조건 중국 배제예요. 무조건이야. 이건 확신이고 신념이에요. 어디 큰 도박을, 배팅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액의 판돈이 걸린 위험한 배팅이 시작됐다. 이거 듣고 보니까 오싹하네요. 과거 보수 정권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셈이 됐는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까요? 도박의 결과. 그러니까 일단은 단절될 겁니다. 중국하고 당분간. 정치, 외교적 협력이 단절될 거예요. 서서히 단절돼간다. 단절돼갈 거예요. 한중 정상회담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은 중국 정부가 곱게 곱게 얘기하는 이때가 더 신경 쓰이는 거죠. 이때가 더 신경 쓰여. 계속 관영 매체, 나팔수들만 나오거든. 이게 더 무섭다. 이게 더 무섭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미동맹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자산이 없다. 없다. 이게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의 불안. 그러니까 전 세계하고 잘 지내는 게 경제안보입니다. 여러분. 자꾸 경제안보, 경제안보 그러니까 동맹 얘기하는데 기존의 우리 시장과 기술주권과 핵심 물자의 수급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경제안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막 끊어버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경제안보 얘기하면서 원전 세일즈, 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잘했다라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놓더라고요. 뭘 제일 줄을 해.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의 설명. 아니 한 적이 없는 걸 했다 그러니. 그리고 무슨 갔다 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국제정치에 총성 없는 전쟁을 봤다. 각 국가가 대단하더라. 전부 이 세계질서야. 아니 그건 우리가 가기 전부터 다 얘기했던 거요. 그건 나토 전략 개념 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러 갔다 하면 이게 무슨 수학여행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수학여행이냐고. 수학여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번 성과는 없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봤다. 대통령이 경각심을 가졌다.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지. 굳이 성과는 없다고 얘기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할 줄 알으면 지지율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지지율 떨어지셨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빡친 거 아니에요? 데드크로스. 그런데 본인은 엉뚱한 데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국격과 서열을 높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외국 정상들 많이 또 만났으니까 어쨌든 얼굴을 봤으니까. 사진 찍는 거 무지한히 좋아해. 뭐 보여주는 거 이거. 삐컷도 나왔더라고요. 비하인드컷 해가지고 올라오던데. 사족을 못 쓰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취향이라면 그렇다 치자고. 자기가 좋다는데. 그런데 저는 너무 이렇게 정부를 까대는 거에도 저는 큰 관심은 없어요.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주변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자꾸 보자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왜 그걸 가리키는 손가락만 갖고 자꾸 이걸 갖고 얘기를 하자면 나는 김건희 여사가 한 번 옷을 입었든 뭐 또 나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 그리고 뭐 저기 뭐냐. 여기저기 다녀왔다. 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 그런 거 갖고 뭐라 얘기 안 해요. 언론은 그런 것만 좋아하던데.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달을 봐야지 왜 자꾸 우리가 손가락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외교 자산은 고갈돼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네요. 우리 외교 안보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거의 파탄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착하는 날 뉴스가 뭡니까. 외환 보육객 IMF 이후로 최대 빠르게 나가고 사상 최대 수출적자의 인플레에 지금 뭡니까. 신음하고 있는 이때 뭐가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 지르냐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가 중요한 게 가서 원전을 팔았어. 뭐 반도체를 팔았어. 기업이 다 하고 있는 데 가서 그 저기 저기 뭐 한 번 사진 찍은 거 가지고 협력하기로 했다. 새로운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달을 보자 이거예요. 좋습니다. 김종대 우리 교수님과 말씀 좀 들어봤는데 정말 어느 언론에서도 짚어주지 않는 정말 깊은 또 속뜻을 하나씩 저희가 짚어봐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와 나 감탄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종대 뻥 뚫리는 TV를 구독하셔야 할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뻥 뚫려. 뻥 뚫려. 그냥 뻥 뚫려 TV로 할 걸 그랬어. 뭐 괜히 길게 뻥 뚫리는 TV. 그냥 뻥 뚫려 TV로 할 걸 그랬어. 뻥 뚫려 TV. 저희 링크가 댓글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구독을 해주시고요. 오마이티비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도 있으면 오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아니면 설정 꼭 해주시고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3828 010-327-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티비에 자바세 시청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저희 김종대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010-327-3828 꼭 연락 주셔서 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